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동윤이가 자기 불이익이 좋은 사람 데리고 간 거야. 자기가 불이익이 좋은 사람 데리고 간 거야. 아니 백포야. 느낌이 들어요. 쟤도 관장 같은 걸 하잖아. 센 사람이 없어. 저 팀에. 진짜 대장놀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. 제가 대장놀은 많이 하더라고. 제가 대장놀은 많이 하더라고. 여자분. 여자 둘 중에 하나 뽑아야지. 의지 뭐 있네. 의지가 있는 사람이 좀 좋긴 해요. 근데 너 배를 왜 그러냐고 그래. 너 배를 왜 그러냐고 그래. 왜 그래. 되게 민망하네. 아니 왜 이렇게 생배를 해놔. 백 탈락 가지고 나들 그냥 막. 오케이 마지막 팀원은. 오케이 마지막 팀원은. 오케이 마지막 팀원은. 종국이 형이 우리 팀이 형은 불편해가지고. 종국이 형은 불편해요. 근데 관장놀을 제대로 못해요. 소민! 소민! 오! 야 뭐 근데. 우리 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놀려고 그러냐. 야 좋다 좋다. 소피면 기분 좋다.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겠네. 하루 종일 오늘 재밌겠네. 형 해볼만 해. 나를 했어. 이게 형 이게 나. 야 이게 나. 야 우리. 우리 할 거야. 네가 졌는데 이긴 거 같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